그 머나먼 과거에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이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 노스님이 아라한이세요. 아라한. 뭐라고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거든요. 나한전. 그게 아라한들만 따로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들.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부처님보다는 밑에예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자들. 그래서 이 아라한이신 노스님이 있었는데 아라한 스님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여자 스님을 뭐라고 하죠? 비군이라고 해요.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하는데 스무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스님을 옛날에는 남자 스님을 사미, 여자 스님을 사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스님인데 스무살을 넘어가면 비구, 비군이가 되는 거고요. 스무살을 못 넘기면 사미, 사민이라고 딱 격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치면 미성년자, 성인 이렇게 나누듯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린 남자 스님을 이제 사미라고 부르는데 이 아라한 스님에게 사미 스님 제자가 있었어요. 사미. 사미 제자가 있었는데 항상 이 사미 스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받아와요. 이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얻어오면서 스승님 것까지 같이 받아와요. 근데 원래 부처님 가르치면은 몸에 병이 있거나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기 밥은 자기가 타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철저해요. 네 밥은 네가 퍼라. 막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 밥은 당신이 직접 얻어오셨는데 이 아라한 스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냥 맡겼나 봐요. 그러니까 사미 스님이 이제 밥을 얻어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휘찍면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루 안에 얻어온 밥이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다시 모아가지고 흙에 안 묻은 깨끗한 밥은 스승님께 올리고 착해, 그죠? 자기 흙 묻은 걸 흙 묻은 걸 주워온 자기 밥은 우물에서 물에 닦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 동안 매일 그러는 거예요. 밥을 받으러 갈 때는 날씨가 화창하는데 밥을 받고 절로 올 때만 하면 비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날 며칠 반복이 되니까 스승님이 딱 보다가 이 아라한 스님께서 너는 요새 왜 맨날 밥을 그렇게 물에다 씻어 먹냐. 그 제자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밥을 얻으러 탁발하러 갈 때는 날씨가 화창하다가도 절로 올라오는 길에는 비바람이 붑니다. 그때마다 제가 넘어져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서 넘어져가지고 밥이 이렇게 땅바닥에 흩어져서 깨끗한 밥은 스님께 올리고 더러운 밥은 이제 제가 물에 닦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승님이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아라한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염주를 굴리면서 이게 무슨 도리인고 이 못고 하면서 염주를 딱 굴리면서 아 용왕의 장난이구나. 그 딱 주장자를 들고 그 절이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었나봐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절벽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세 번 꽝 꽝 꽝 치면서 용왕은 썩 내 앞으로 나오거라 하니까 갑자기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더니 펑 하면서 웬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서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안 보잖아요. 뭐 삼삼이 내 달이네 나 이러다고 우리가 애 젖던 게 어딨어 이러지 않잖아요. 넘어가세요. 펑 하고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아라한,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니까 용왕이 이제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 스승에게 절 3배를 올립니다. 절을 3배를 올리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내 제자인 사미를 그렇게 골탕 먹이는 거냐 했더니 용왕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 동자승인 너무 귀여워서 장난 좀 쳤습니다. 무슨 장난치인데 비바람을 불어서 사람 엎어지게 만들어. 그래도 그래서야 되겠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용왕이 돼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 하는 얘기가. 근데 스님 저 귀여운 사미 스님은 왜 매일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우리 부처님 법에 따라서 밥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면 스님 매일매일 점심을 저희 용궁에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따로 밥을 드시지 마십시오. 내가 쏠게.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장난쳐서 미안해. 내가 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용왕이 화끈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절로 와가지고 사미야 사미야 앞으로는 너 탁발하고 올 때마다 비바람 불 일이 없을 것이다. 대신 내 밥은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 밥은 챙기지 말아라. 좀 같이 데려가지. 혼자만 드셔. 그렇잖아요. 아라하니신데 약간 치사하다. 그래서 이제 내 밥은 챙기지 말아라. 예스님. 자기 밥만 먹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스승님이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저를 왜 밥을 안 드시지? 왜 밥을 안 드시지? 다이어트? 왜 그러지?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무슨 다이어트야. 그래서 몰래 다 방에 들어갔는데 스승이 쓰는 바리떼에 밥알 몇 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알을 밥을 드셨네? 봤더니 바리떼에 붙은 밥알이 다 이렇게 먹다 남은 거니까 냄새 나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향긋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밥이 아니었던 거예요. 밥알에 밥을 몇 개 떼어 먹었대요. 너무 맛있더래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다. 몇 개 떼 먹더니 누구야? 누가 만드셨지? 셰프 누구야? 셰프. 이러면서 셰프 어딨어? 그래서 스승님이 뭔가 사연이 있다. 해가지고 밥대가 됐을 때 몰래 스승님 방에 들어가서 스승님 그 침상 있잖아요. 옛날 고승들은 이렇게 큰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앉아서 참선도 할 수 있는 나무 의자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큰 경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침상 나무 경상 밑에 다 몰래 숨어있는 거예요. 스승님 이제 쓱 들어오셔가지고 침상 안에 딱 앉으셔서 뭐라고 뭐라고 주문을 딱 외우면서 참선에 드니까 침상이 윙하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나르는 양탄자야. 윙하고 침상이 날라가니까 이 사미가 그 다리를 붙들고 같이 저 신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저 용궁야로 쏙 날라간 거예요. 용궁에 딱 도착을 해서 아라한이 이제 딱 내려서 갈렸는데 느낌이 있어서 딱 쳐다봤더니 사미가 따라왔던 거였어. 침상 잡고 이놈아 이놈아 니가 여길 왜 오냐 좀 밥 좀 같이 먹지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라한스님이 거룩한 성자인데 밥을 아끼려고 혼자만 먹었겠어요? 사미스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자한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지금부터 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현혹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무슨 영화에 보면 미끼를 물어버렸어? 이거 있잖아요.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왠걸? 용궁에 딱 들어갔더니 용궁이 칠보로 만들어졌어요. 일곱 가지 보석과 보배로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용궁을 지키고 있는 시녀들이 예뻐. 예뻐. 그러니까 사미스님이 휘둥그려 해가지고 오오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또 용궁 시녀들 용녀잖아요. 용녀. 용녀들이니까 용녕 좋겠지? 이러면서 사미스님하고 신들한테 껌뻑껌뻑 거리면서 너무 서비스가 예쁜데 웃으면서 서비스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스님은 모든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데 사미스님은 막 회롱회롱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이게 진짜냐.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제 와서 용왕이 반갑게 맞아하면서 아이고 스님 오늘은 웬일로 제자도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산의 진미를 차리는데 너무 맛있어. 야 이게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맛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용왕은 뭘 먹을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해물? 해물을 먹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인사를 하고 사미를 데리고 다시 절로 돌아왔어요. 사미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매일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부릅니다. 제자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보기에 용군과 용왕과 용녀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겠지만 용왕이란 본래 축생이다. 원래 용인데 우리를 치면 큰 이묵이 있잖아요. 이묵이. 큰 이묵이에요. 바다뱀. 엄청 신통을 부리는 바다뱀이 용이에요. 저 용들은 원래 뱀의 모습인데 인간들 앞에서만 신통력으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이다. 속지 말아라. 원래 뱀이다. 큰 이묵이다.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리고 네가 오늘 맛본 그 맛있는 음식들은 네가 저번에 맛본 맛있는 음식들은 인간을 위해서 차려놨지만 용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두꺼비로 변해버린다. 왜냐하면 뱀들은 그거 두꺼비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인간을 위해서 차려준 음식이지 그들이 먹을 땐 다 뭘로 변한다? 두꺼비로 변하고 그리고 네가 본 그 아름답기 짝이 없었던 아름다운 용녀들은 원래 뱀들인데 용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 뿐이고 용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도 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 원래 뱀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뱀으로 교미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용녀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막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용녀들 다 뭘로 변한다? 뱀. 큰 용. 뱀으로 변한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용들은 전생에 안 좋은 업이 있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신통이 있다더라도 등줄기에 비늘이 하나 생기는데 그 비늘이 점점 커지면서 그 비늘이 조금만 움직이면 가슴이 아려울 정도로 고통을 생긴다. 그 용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사미야, 네가 지금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설사 깨달음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이번 생의 공덕으로 너는 죽으면 용왕이 아니라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깨달음을 못 얻어도 최소한 뭘로 태어날 수 있다? 하늘나라 신으로 태어나며 용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쾌락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뭐하러 그런 용왕 같은 그런 존재에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속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범뇌가 이렇게 무서워요. 스승님을 그렇게 공경해서 땅바닥에 밥알이 쏟아졌을 때 깨끗한 밥은 스승에게 올리고 흙모든 밥은 몇 날 며칠 동안 물에 닦아서 먹을 정도로 착했던 사미승이 한 번 그 범뇌가 깊숙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을 듣지 않더라.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정폐하고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다가 목숨이 끊겼대요. 그 어린 사미승이. 굶고 굶다가. 그리고 그 간절한 원력에 의해서 죽은 뒤에 정말 뭘로 태어났다. 그 용왕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용왕의.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바란 대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용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격이 아주 흉폭했대요. 왜냐. 그 밥을 굶으면서 밥을 굶으면서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배고프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짜증이 생겨. 배고프면서 짜증이 생겼던 그 업식에 깊이 뿌리박혀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더럽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라한스님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불찰이다. 그때 끝까지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아이가 만약에 용왕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번 생에 계속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라한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에 태어났을 것이다?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순간의 욕망과 번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용왕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흉폭한 성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 용왕의 복을 다 누리고 나서 죽은 뒤에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좋지 못한 나쁜 세상에 태어나 온갖 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생각을 잘 써야 돼요. 무슨 생각? 한 생각. 그러니까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게 더 좋겠어요? 용왕으로 태어난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용왕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그 생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눈앞에 덮여버린 거예요. 이런 삼일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누나 뭐가 장기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를 놓쳐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욕망에만 끄달려가는 우리의 중생의 삶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